자, 36번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Making a small request that people will accept will naturally increase the chances of their accepting a big request afterward Making a small request that people will accept 이 대신 관계 대명사 사람들이 accept, 받아들이다, 받아들일 작은 요구사항을 요구를 Make, 만드는 것은, 하는 것은 이렇게 동명사 주어 하는 것은 Will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부사 동사원형 증가시킬 것이다 The Chance, 가능성 Chance는 가능성, Possibility 뭐에 대한 가능성? 그들의, 아니구나 오브가 이제 전치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셉팅이라는 동명사가 있고요 이 대열은 그들의가 아니라 아, 잠깐 이렇게 필기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해요 여기 오브 뒤에 어셉팅이었잖아요 그들의 받아들임이 아니라 그들 이, 주어처럼 이게 동명사의 주어인 거야 오브가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앞전, 위치할치, 명사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거나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의 가능성인데 이건 그들 의의가 아니라 그들 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주어, 누가? 동명사의 주어 그들이 받아들일 더 큰 요구사항 애프터 워드는 그럴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킨다 뭐가? 처음에 작은 요구를 그, 다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증가시킨다 그, 그들이 나중에 더 큰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이건 뭐 비즈니스 어떤 마케팅 기법인 거죠 사람들에게 처음엔 작은 요구를 수용하게 만들어주고 점점점 큰 요구를 하면 나중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 한 세일즈 퍼슨이 마이트 리퀘스트 요구할지도 몰라 A에게 B 해달라고 자, 너에게 사인해달라고 페티션은 이게 청원서예요 청원서가 탄원서 요청하는 말 그, 그 투 프리벤트 막기 위해서 크로얼티 잔인함 명사 어게인스트가 뭐뭐에 대항하여 뭐에 대항하여 동물에 대항하여 잔인함을 막기 위해 청원서에 동물 학대 금지 이런 거에 사인 좀 한번 해주세요 라고 세일즈 퍼슨이 아니, 이걸 무슨 동물보호가 동물협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원이 이걸 왜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해달라면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이잖아요 안 할 것도 없잖아 뭐 하는 거죠 자, this is very small requested and most people will do what the salesperson asks 자, 여기 와서 뭐뭐 하는 것 세일즈 퍼슨이 요청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거야 어렵지 않죠 이 이후에 이게 뭐예요 이거? 작은 요청 청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원서 요청 이 이후에 그 세일즈 퍼슨은 요청할 것이다 너에게 얘는 이제 수요동사예요 그래서 뭐뭐 에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if가 뭐뭐 마냥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뭐 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거다 바꿔 쓸 수 있는 말 뭐가 있죠? 웨더가 있죠 if you are interested in 인천치 사이인지 buying 어떤 cruelty free 잔인함이 없는 그러니까 동물학대가 안 한 코스메틱 화장품 from their stores 이거는 이제 판매원에 판매원들의 가게로부터 그 잔인함이 없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어떤 그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에 너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에게 물을 거야 이게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또 사요 안 사요? 사요 왜? 아까 처음에 작은 요청을 들어줬잖아 처음에 그것부터 들어주지 말아야 돼 자, 기분 이것은 뭐뭇을 고려해 볼 때 라는 뜻이고요 같은 단어로 보이죠? 잘렸나? 컨시더링하고 바꿨어도 돼요 근데 여기는 pp고 여기는 ing죠 고려해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뭐뭇을 고려해 볼 때 컨시더링 given the fact 사실 됐절 이하라는 됐은 관계대명사? 아니죠 동격이죠 왜요? 일로 가려면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한다 to the prior request to sign the petition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됐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그럼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팩트와 됐 이하가 같은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괄호가 설명하는 사실 자 이렇게 닫았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다 the priori가 이전의 이런 뜻이에요 이전의 청원서에 어 to sign 그 이전의 요청 이건 청원서가 아니라 뭐해달라는 그 패티션에 사인해달라는 이전 요구에는 다 동의를 하나인 거야 그들은 will be more likely to be likely to가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죠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거기다가 또 뭐할까지 집어넣어서 더 높다 purchase 구매하다 buy 그 코스메틱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청원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시작인 거야 그들은 make search purchase because the salesperson take advantage of a human tendency to be consistent in their words and actions 그들은 구매자들이 이건 구매자들이죠 구매자들은 search는 그러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구매를 만든다 구매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이유가 나오겠죠 그 salesperson이 take advantage of 가 뭐예요 뭐뭇을 이용하다 자 뭘 이용해 인간의 tendency 가 뭐예요 tendency 경향이에요 경향 to be consistent 하고자 하는 경향 consistent 가 지속 적인 뭐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지속적이고자 하는 투부정서의 형용사정요법 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을 이용하는 것이다 알겠죠 어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거 셀즈퍼슨이 동물학대 이러면 그 처음부터 받지를 말았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인간의 뭐부터 쓸까요 어 마지막 문장을 안 했네요 보니까 사람들은 원한다 be consistent 지속적인 그리고 will keep ing keep ing도 뜻이 똑같아 계속 뭐뭐하다 계속할 것이다 yes 라고 if 는 이제 마냥 뭐뭐라면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말했다면 have pp it it이 뭐겠어요 yes 예스죠 예스 예스를 원스는 한번 이미 말을 했더라면 계속해서 예스라고 지속적으로 말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수락 작은 요구 수락 작은 요구에 대한 수락은 불가피하게 큰 요구의 수락이 아니라 수락 뭐를 가능성을 이렇게 확장시켜요 알겠죠 그럼 이유가 뭐예요 이유 인간의 뭐야 인간의 경향 어디서 텐던시 여기 있죠 인간의 경향 어 자기의 말과 행동에 일관되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 때문이에요 어때요 이해되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